네, 11월 30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 정말 힘들게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12월의 첫 거래일 대비 전략도 알차게 세워봐야겠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은스탑. 오늘은 MBN 골드 고광현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시장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에선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잖아요.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는 오징어 게임장 같다.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오징어 게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장 대비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 생각보다도 훨씬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오히려 걱정하기에는 어제 장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좀 걱정했었는데 왜냐하면 주말에 금요일에야죠.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라든지 2% 이상 급락했고 유럽 쪽도 상당수 국가가 4% 이상 급락하면서 우리 월요일장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물론 어제도 하락해서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은 어제보다도 훨씬 더 급락이 나오면서 특히 오후장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오후 되면서 특히 삼성전자를 2% 이상 끌어내리면서 상당히 시장에 급락했고 거의 전 종목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정말 투메가 투메을 부르는 그런 장사가 펼쳐지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금 정말 힘든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로써 11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1월 원래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오늘 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의 대구를 기다렸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렇지만 또 달이 바뀝니다. 또 내일부터는 12월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2021년도 주식농사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은 너무 많이 좀 힘든 시기이겠습니다만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오히려 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위기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이 있는데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좀 될 만한 종목이라든지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좀 내 종목을 정말 빌빌거리고 아니면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시장에서 같이 도매금으로 좋은 종목들도 정말 그 도매금으로 같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을 좀 더 빠르게 좀 포섭해서 그쪽으로 조금 이동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따가 제가 또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을 또 소개해드리니까 집중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광현 매니저님과 함께 고인스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공략주 준비해 오신 거 알아보기 앞서서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리뷰 짧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옵티시스 주가가 역시 시장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채워보면 좋을까요? 네 옵티시스도 사실 시장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해서 제가 손절 가격으로 제시했던 가격이 2만 1,500원이었죠 해서 손절 가격 이미 이탈했고 특히 오늘 아니라 오늘도 역시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2만 1,500원 해서 좀 더 밀렸고요 해서 일단은 옵티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손절 좀 처리가 아마 되셨을 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손절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다라든지 새롭게 들어갔다 이러신 분은 지금 자리에서는 1만 9,600원까지 이미 많이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손절 치는 것이 아니죠. 손절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어땠습니까? 이게 주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내려오는 건 아니거든 내려오다가 올라오고 또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좀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다시 되돌림, 상승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면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옵티시스 보유자 영역, 보유자분들은 끝까지 보유한다 이렇게 좀 보시고 왜냐하면 그쪽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성장 산업인 메타버스 분야 아니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좀 그래도 좀 힘 있는 분야가 바로 게임이라든지 NFT, 메타버스가 그래도 좀 힘 있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맥없이도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오히려 없으신 분들이 좀 저점을 다져갈 때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닌가 오히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옵티시스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를 하시고 또 저점에 한 번 매수해보시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아 엘텍도 리뷰 도와주시죠. 네, 동아엘텍도 사실 손절 가격을 만 원에 좀 제시해드렸는데 네, 깨졌어요. 네, 이번 지난주였죠. 지난주에서 좀 밀렸는데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이미 역시 이 종목도 좀 많이 밀려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손절하신 분은 이제 손절 만 원에 손절이 되셨을 건데 아직 손절 안 왔거나 아니면 오늘 좀 싸다고 해서 좀 들어갔는데 또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은 이미 또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동아엘텍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익 시스템의 모해사로서 역시 이 종목도 뭡니까? 최근에 메타버스가 이제 과거에는 뭡니까? 바로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메타버스가 바로 확장 적용되는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라든지 장비 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동아엘텍 역시 충분히 OLED 쪽에서 좀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또 상승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좀 더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아엘텍까지 리뷰 들어봤고요.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공략주 리뷰 들어봤고 그렇다면 지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공략주도 리뷰 짧게 들어볼게요. 먼저 아톤인데요. 4만 원대까지 갔다가 장 후반이 되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은 그런데 사실 아톤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 가격을 4만 2,500원에 제시해드렸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최근 고점 거진으로 해서 4만 5,850원까지 갔었죠 해서 충분히 이제 목표 가격보다도 한 6%, 7% 정도 상승해서 그 목표 제가 제시했던 가격에 일단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여러분도 좀 수익을 챙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혹시 뭐 나중에 좀 들어갔다 이러시면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3일 전에, 이틀 전에 이제 목표가 터치해서 이제 뭐 했고 오늘 만약에 밀리신 분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역시 이 종목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종목 자체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밀렸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급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밀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그런 모습이 좋겠습니다. 네, 11월 17일에 편입해 주신 아토는 이틀 전에 4만 5,850원 최고가 찍으면서 네, 계속 보유해 보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오이즈를 한번 살펴볼게요. 게임주인데 요즘 게임주 잘 가고 있잖아요.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떨어진 건 아니고 사실 이 종목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몰랐고 네, 이 종목도 오늘 제가 네오이즈 홀딩 3 포탈 피망이죠. 피망이라든지 피망 플러스 이쪽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인데 게임주 쪽에서 그동안에 안 갔던 정보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3만 100원이었네요. 3만 100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이건가요? 그래서 3만 2,500원이었죠. 그래서 목표 가격을 오늘도다 했었는데 이제 또 막판에 밀리면서 쭉 내려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 만약에 수익실한 목표 가격에 수익실을 하신 분은 이제 수익실을 해서 땡큐 이런 마음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혹시 또 고점에 들어가신 분은 상당히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고 올라가는 종목이라도 뭐 어떻습니까? 올라가서 추격 매수하면 상당히 피곤한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많이 강조드렸는데 오늘이 딱 또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네오이즈 홀딩스도 엄청난 급등을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오이즈도 상당히 급등하면서 또 상승했었는데 또 오후에 또 시장 급락하면서 상당히 요정목, 그죠? 아침에 상승에 출발했습니다만 또 결국은 좀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올라올 때까지 좀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 계시면 조금 기다려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게임 쪽은 아직 죽지 않았죠,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은 게임 쪽이 이제 맥이라든지 이런 게 죽으려면 게임의 대장주인 위메이드가 이제 사그러들어야 다른 게임주들로서의 그런 생명력이 이제 사그러드는데 아직 위메이드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랐고 오늘도 좀 좋은 모습 보이다가 막판에는 좀 마이너스로 마무리된 걸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광현 매니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아톤과 네오이즈는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고광현 매니저님께서 오늘 내일장을 위해서 두 가지 종목 공략주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바로 첫 번째 공략주부터 공개해 주시죠.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재출격 메타버스요. 메타버스 섹터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을 한컴 MDS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마땅히 우리가 좀 들어갈 만한 섹터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좀 그래도 우리가 좀 믿고 지금 시장에서 좀 버텨줬던 게 이제 게임이라든지 NFT 쪽, 메타버스 쪽. 결국은 시장의 선택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 미래 성장성, 미래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동종목에 한번 우리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동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은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쪽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고 특히 이제 다양한 쪽에서 이제 그 뭡니까?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또 이제 토탈 솔루션 공급 이쪽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제 업계 내 경쟁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율주행차죠.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이제 솔루션 수주가 상당히 좀 증가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보여주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의 이제 전장화죠. 전장화가다 보니까 이제 현대 자동차 쪽이라든지 또 이제 LG그룹 쪽 또 삼성전자 쪽 이쪽 삼성그룹 쪽에서 이제 자동차 진출 이쪽 관련해서 확대감이 그런 수주 확대감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메타버스죠. 그래서 메타버스 및 또 NFT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고요. 특히 그 연결 자회사죠. 이제 한컴 인텔리전스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제 프론티스죠. 그 지분을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NFT 관련해서 이런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또 많이 밀렸죠. 많이 밀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로는 한컴 MDS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메타버스와 NFT 시장 진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또 가격이잖아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예 일단은 목표가격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죠? 최근에 좀 한 일주일 정도 대체적으로 좀 밀리면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격이 오늘도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좀 밀렸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격은 2만 6,800원으로 좀 잡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격은 일단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짧게 손절가격은 2만 2,500원을 잡고 좀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매수가격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수가격을 이 시간에는 보통 내일 시초가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좀 변동성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되는지 일단 내일 좀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라든지 지수의 흐름도 좀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을 때 흐름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됐을 때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초가격을 일단은 제시를 했지만 바로 들어가지 말고 시초가 형성되고 나서 한 10분, 20분 정도 좀 지켜보고 나서 좀 느긋하게 오히려 좀 천천히 들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컴 MDS 시초가는 한 10분, 15분 정도 지켜본 후에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6,800원, 손절가 2만 2,500원의 가격 전략 제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공략주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키워드 통해서 알아볼까요? 네. 제출격 게임주입니다. 아까 전에 메타버스였는데 이번에는 게임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번에 좀 소개를 했었던 종목이죠. 네. 바로 NHN입니다. 네. NHN을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도 우리가 NHN 들어가서 목표 가격 터치하고 내려왔죠. 그래서 다시 좀 내려왔으니까 저점이라든지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우리가 들어가서 스윙 나고 또 내려오면 또 들어가고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실 들어갈 만한 섹터가 어디 들어갈 만한 섹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나마 좀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게임이라든지 좀 메타버스 이쪽 관련 주기 때문에 역시 NHN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좀 말씀드리는데 바로 네이버죠. 바로 네이버에서 이제 게임 사업 부분이 바로 한 게임입니다. 그 한 게임이 이제 인적 분할해서 설립된 업체가 바로 NHN인데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또 모바일 게임에서 좀 주 수익원을 좀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간편 결제 서비스 또 페이코도 좀 운영하고 있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실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이라든지 여기서 상대 좀 이제 성장 아직 실적이 4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4분기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NFT 게임이라든지 이쪽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3분기 실적도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 상당히 좋게 좀 마무리됐기 때문에 4분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또 NFT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지금 NFT 게임 관련해서 상당히 크게 올랐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갈만 더 한데 아직은 좀 안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포인트로 바로 이제 모바일 게임이죠. 웹보드 게임. 웹보드 게임은 이제 보통 이제 포커 게임이라든지 고스업 게임이죠. 그래서 그런 웹보드 게임에서 지금 현재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클라우드 시장 속에서 클라우드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주 증거라든지 또 페이코 거래 이런 것이 좀 증가하면서 상대적 외형 성장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은 호재가 좀 많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주가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아직 치고 간다고나 할까 아직 치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좀 관심 가지야 될 바로 이때다.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시장이 워낙 또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덜 노른 종목, 안 노른 종목 이쪽에 좀 우리가 관심 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안 노른 종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 노른 종목 중에서 다음에 바로 또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관심 가진다고 하면 이 NHN이 우선순위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공략주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NHN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이후에도 우리가 수익 썰썰하게 봤는데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지난번에 목표가격을 뭐였는데 그것보다 차트로 한번 보면 일단은 쭉 올랐었다가 다시 한 일주일 정도 좀 밀렸거든요. 물론 오늘 종가상으로는 이제 한 2%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격은 약 10만 2,5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가격은 이제 8만 4천원 이렇게 좀 잡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격을 그렇게 크게 잡지 않고 한 6%, 7%, 6%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좀 짧게 좀 역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좀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동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에 중요한 건 매수가격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 내일 일단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매수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장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확대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아침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역시 흐름을 보면서 흐름 보면서 이제 아 조금 이제 움직임이 괜찮다든지 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좀 반등이 되는구나 아니면 안정적인 자리를 위치하고 있구나 그런 자리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일 시초가 기준으로 하되 일단은 가격은 이제 오늘 종가 9만 4백원이죠. 그래서 9만 원 원조리에서 아마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큰 흐름에서 이 NHN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끝나면 바로 튀어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다 알아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 시장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또 유튜브 종목 상담이 있잖아요, 맨처님. 오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매일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기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에 매수가, 종목명 혹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 시장 한번 대비해 볼게요.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시장은 일부 게임주와 메타버스 그리고 NFT가 강한 흐름 보였고요. 반대로 오미크론의 우려 지속으로 코로나19 관련 주들은 반대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FNF가 이렇게 빠졌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우리 고광현 매니저님과 함께 특징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위에 위치한 LG 이노텍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4.1%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 메타버스 수혜주 전망의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11월에만 50% 넘는 상승을 보였어요. 내일은 고액가을 스탑일까요? 네, 내일 고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쪽 지금 메타버스 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메타버스가 확대에 적용되면서 바로 기기라든지 장비 쪽, 이쪽까지 확대되면서 그런 관련 주들이 상대의 수혜를 받은 상황이고 특히 LG 이노텍이 현재 그 관련 주 중에서는 대장주급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일단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도 단기에는 꽤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단기에 계속해서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로 보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50% 오른 그런 자리에서는 물론 시장이 안정이 되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하면 이 저점이라든지 바닷건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에 팔아먹지? 얼마에 챙기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고로 말씀드려서 그리고 내일도 좀 올라가는 구부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거기서 바로 들어가면 또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로라고 하는 것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추격 매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면서 조금 조정이라든지 만약에 매수 들어간다고 하면 조정이라든지 보일 때 그때 좀 관심을 가져받고 당분간은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좀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은 이렇게 고의견 주셨고요. 또 추격 매수는 조금 지켜보자 지향하시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LG 이노텍은 NH투자증권은 미래 메가트렌즈의 핵심 기업이다라고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메타버스 하드웨어에서 또 다른 눈여겨볼 만한 종목 혹은 섹터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메타버스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OLED 쪽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상당히 그런 핵심 부품인 OLED 쪽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애플이 개발 중인 메타버스 XR이죠. XR은 보통 우리가 확장 현실 또는 혼합 현실이라고 말을 쓰는데 그쪽에서 기기의 메모리라든지 OLED 쪽, 3D 광학 모듈 이런 것을 비추 주력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 아닉스, 특히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공급할 것을 보여주면서 특히 LG 이노텍이 그동안에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었죠. 그래서 이것이 부각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메타버스 쪽은 제가 계속해서 많이 강조드렸는데 지금 현재 2021년이 곧 한 달 정도 마무리되는데 2021년부터 향후 한 10년 이상 동안에 거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30% 이상의 초고속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안 오른 종목 또는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우리가 찾아서 우측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제가 이 시간에서도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요. 방송도 좀 집중해서 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이노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에 위치한 게임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96% 상승 마감했는데요. 게임빌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새 출발한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사명도 바꾸겠다고 밝혔어요. 내일은 게임빌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내일 게임빌 고로 하겠습니다. 고! 사실 지금 게임빌이 엄청난 상승했거든요. 지금 이 바닥에서 몇백 퍼센트 진짜 여기가 얼마입니까? 거의 4만 원대에서 지금 18만 원대 갔으니까 거의 한 400% 가까이, 400%, 500% 가까이 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따라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또 시장이 급락하거나 그러면 또 많이 빠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그런 매수라든지 이런 신규 매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충분히 지금 새로운 그런 신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게임이라든지 NFT, 메타버스 이쪽에 결국은 뭡니까? 결국 시장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선택했다는 것이고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변동성 장소에서도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매기라든지 수급은 꾸준히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메타버스 ETF가 출시된 이후에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쪽 관련해서 게임족, NFT 이쪽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역시 관심을 가지는데 뭐다? 추격 매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도. 그러니까 추격,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족, 그래도 그럼 게임족에 관심 있게 보겠다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NHN이 게임족에서는 상대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목은 아직은 그래도 물론 최근에 그래도 좀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덜 오른 종목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좀 관심 갖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빌은 그 의견 주셨고요. 매니저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제 게임주, 메타버스, NFT 강세 흐름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이 오기 전에 좀 빠져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강세에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네. 일단 게임주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일단은 뭐다? 게임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게임 대장주가 뭡니까? 아십니까? 위메이드요. 그렇지, 맞습니다. 바로. 위메이드가 흐름이, 위메이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위메이드를 보고 가고 나면은 엄청나게 정말 올랐으면 지금 한 8월, 9월, 10월, 지금 3개월 만에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좀 좋은 모습 보이다가 3% 정도 밀리긴 했거든요. 그러나 뭐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직은 이것이 장대 은봉처럼 쭉 크게 나오고 나서 밀리고 나서 그때는 게임주가 다른 쪽에서 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실종되면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메이드, 아직 죽지 않았다 저는 봅니다. 아직 죽지 않았고 오늘 같은 장에 3% 밀린 건 사실 하락축에도 속하지 않은 축 안하겠습니까? 오늘도 워낙 장이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3% 밀렸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위메이드를 게임주를 게임주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위메이드 갖고 있든 안하든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거나 상관없이 위메이드의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위메이드가 밀리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게임주 쪽을 좀 포섭해서 다루다 보면 좀 괜찮은 게자면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물리지 않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수익도 챙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게임 대장주 위메이드의 흐름을 잘 체크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게임주의 향방은 게임주의 대장주이죠. 바로 위메이드의 주가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7위에 위치한 FNF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9%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에 리오프닝 섹터들 부진합니다. 의류업이잖아요. FNF 내일은 고이걸 스탑일까요? 네, 내일 고로 하겠습니다. FNF 지금 오를 때가, 한마디로 오를 때가 됐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급락해가지고 사실 마이너스로 좀 밀리긴 했거든요. 밀리긴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 꽤 밀린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3분기 실적 좋고요. 또 4분기도 상당히 좀 이제 전망치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좋은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아까 차트 보셨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 불구하고 잘 안 밀리거든요. 그저 시장이 아주 급락하는 그런 장에서도 잘 안 밀리. 물론 아래 꼴이 위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달고 다시 올라왔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크게 주가의 흐름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가셔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오히려 관심적인지라든지 매수 관점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NF는 일단 내일 고의견을 주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 시점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류 업종은 아니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수출이 줄어들면서 좀 주가도 하락을 했잖아요. 이 종목은 좀 그런 영향 없을까요? 아모레퍼시픽도 사실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많이 조정하고 오늘도 좀 많이 밀려고 했는데 일단 이게 되돌릴 만한 현재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하게 되면 이제 마스크를 벗겠다, 벗을 수도 있다. 이런 정책이 또 이제 발표가 됐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좀 이제 화장품주가 이제 번쩍, 살짝 좀, 살짝 좀 번쩍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그러고 나서 이제 마스크 벗는 것은 이제 없었던 일으로 대출해서 지금 위드 코로나 등 이런 접종을 하더라도 이제 마스크가 계속 착용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희석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금씩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는 마땅한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죠. 거의 뭐 전 종목, 거의 전 섹터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다 조정을 보이는 상황이고 화장품 쪽도 지금 현재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종목은 조금 이제 방향성을 이제 돌리기만 하면 이제 크게 또 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과연 그 방향성, 상승 전환이 되는 시기가 과연 언제일 것인가 이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긴 하시되 당장 이제 접근할 정도의 그런 매력은 없고요. 방향을 돌리는 거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뭐 화장품 관련 아모레퍼시픽 이쪽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시면 낫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과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좀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9위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5%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4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반등 전망에 오늘 상승했습니다. 롯데케미칼 내일은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롯데케미칼 고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실적 전망도 전망이지만 이건 한번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그렇죠? 오랫동안 밀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빠질 수가 있을까 해서 일단 오늘 20만 원대가 살짝 밀렸었죠. 살짝 밀렸었는데 일단은 어제인가요? 살짝 밀렸었다고 해서 뭐 했었는데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떨어질 만큼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하락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또 강하게 또 강하게 강하지는 안 그렇게 강하게 되돌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분히 지금 많이 바닷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또 실적 전망은 이런 것이 좀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대신 바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올라오고 나서 충분히 좀 추세가 추세가 지금 완전히 하락 추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좀 상승 전환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낫다 이렇게 보여주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강하고 움직이고 있고 또 시장의 선택은 뭡니까? 이런 과거의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미 크게 성장했던 산업 이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NFT 이 쪽은 지금 현재는 그쪽이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 그쪽도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유효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의 주도적인 섹터 쪽에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은 이미 떨어질 대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은 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혹시나 이 롯데케미칼을 매수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며칠간 조금 추세 전환을 지켜본 후에 들어가시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10개 종목들 고의 스탑 한번 알아볼게요. 삼성전자 스탑 주셨고요. 두산중공업, 한온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FSN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전에 매니저님, 당중 무료방송이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끝나고 나서 무료방송이 없고요. 바로 내일, 모레, 이틀간 연속으로 무료방송이 아침 8시 5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왜 이틀간 연속이냐면 바로 이제 탑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저하고 또 다른 매니저하고 같이 2인 1조 한 팀이 돼서 이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팀을 결승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상당히 이 팀을 결승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요. 내일 한번 직접 오셔서 이 어려운 시장에 힘을 받고 좀 희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오전 8시 50분에 무료방송이 준비되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그럼 하루 종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하고 수요일하고 모레 이틀간 아침 8시 50분부터 3시 반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해서 저하고 같이 매니저, 다른 매니저죠? 그래서 나중에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하는데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했고 여러분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힘과 희망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 50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짧게 이제 빨리 유튜브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이진 있고요. 위메이드. 아까 전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위메이드도 있고요. 버킷 스튜디오.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지금 거의 지금 뭐 그냥 다 뭐 해가지고 지금 마땅히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오늘은 이렇게 딱 개별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통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땠습니까? 워낙 지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지금 종목 자체만으로만 충분히 상승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게 뭐 할 수 그 뭐죠? 올릴 상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올랐다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나 정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매도라든지 덜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광현 매니저님께서는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지켜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고광현 매니저님은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